주말은 사생활입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습니다. 민주당 대구시장은 상황실에 있어야 할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갔다, 제정신이냐라면서 사과를 요구했고요. 홍 시장은 당시 대구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았다며 그걸 두고 트집 잡느냐고 반박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잡았다고 볼 때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. 이제 그거에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? 자, 그러면서 주말 일정은 개인 사생활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이런 내용도 들어보시죠.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.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? 그런데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논점을 흐리는 것 같은 게 평일에 주말에 왜 골프 쳤냐가 아니잖아요. 지금 평상시가 아니라. 기자들도 주말에 폭우가 있으면 현장에 다가가잖아요. 근무날이 아니어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주말 근무하느냐와 달리 폭우 상황,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더구나 당시 같은 상황을 보면요. 홍 시장은 대구에 큰 비가 오지 않았다면서 괜찮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날 골프를 치다가 비 때문에 한 시간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비 때문에 중단했다. 그렇죠. 그만큼 많은 비가 내렸고 전국적으로는 비 피해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. 홍 시장은 논란이 되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. 전 직원 비상 대기 상태도 아니었고 또 전국을 책임지는 대통령도 아니라며 또다시 괜한 트집이라고 또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. 한마디로 홍 시장은 주말에 주말 같은 경우는 주말 일정을 그대로 소화를 한 거고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. 홍 시장이 골프를 친 1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중대본이라고 하죠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를 다 해요. 얼마나 누가 근무를 하고 있냐. 대구의 비상근무자가 1014명이라고 집계됐거든요. 대구시와 각 구청, 산하 공공기관 다 합친 숫자입니다. 무려 1,000명 넘는 사람들이 대구시를 위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대구시장이 골프를 쳤다. 글쎄요. 그러니까요. 안 그래도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. 15일에 대구 비상근무자가 1,000명이 넘었던 걸로 파악이 된다. 이렇게 물으니까 홍 시장은 내가 비상근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. 부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주말 활동은 사생활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잖아요. 유튜브에서 지금 후황님이 공직자는 사생활을 하다가도 일이 바쁘면 재채두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.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들도 밤새면 일하던데.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또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사생활 관련해서 지난해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사생활 침해라며 거부를 한 건데요. 그래서 시민단체가 대구시장 관사를 고치는데 들어간 이사 비용이나 비품, 도배, 가전, 가구 비용 등의 세부 지출 내역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지만 한 차례 정보 공개 결정을 연기한 끝에 결국 공개를 거부했습니다. 이 골프 논란 같은 당인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에 김기현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에둘러서 비판을 한 것 같고요. 또 옹준표 대구시장 집권 여당 대표를 거쳤고 대선에도 두 번이나 도전했고 많은 분들이 표의를 던지기도 했고요. 그런 인물인 만큼 이 골프 논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